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가을을 타시나요? 만약에 가을을 타시는 분이 또 이 영상을 들으신다면 그런 분은 재물복이 많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제가 그 오행의 관점과 또 운세의 전개라는 그런 측면을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분명 가을을 심하게 타는데도 실제 그 운세 전개는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재물복 많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운세 전개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재물 운수가 왕성이 또 전개될 수 있는 그런 전략까지 함께 오늘 이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이 오행은 사계절에도 부여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봄이라는 계절은 오행이 나무, 목, 즉 오행 목이 되고요. 여름은 오행이 화가 되고요. 불이 되고요. 또 오늘 주제인 이 가을은 오행이 금이 됩니다. 그리고 겨울은 오행 수가 되죠. 물이라는 뜻이죠. 이러면 그 계절은 사계절인데 오행 가운데 4개의 오행만 또 이야기가 된 거죠. 나머지 빠진 오행이 바로 오행 토가 되는데요. 즉 흙인데요. 이 오행은 그 간절기라고 해서 봄에서 여름, 여름에서 가을 이렇게 계절과 계절이 바뀌는 그런 시기를 간절기라고 부릅니다. 그런 간절기에 부여된 오행이 바로 토가 되는 셈이고요. 제가 그 영상 서두에 가을을 타는 사람이 재물복이 아주 많다고 한 그 이유는 바로 오행 금의 속성이 가장 또 왕성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가을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을을 둔감하게 지나가지 않고 또 민감하게 그 가을을 타면서 보낸다는 것은 동시에 또 오행 금의 기질이 유감없이 또 발휘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오행 금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는 그 오행 금이 대표하는 또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금전이나 금, 보석, 보검으로 요약이 될 것 같은데요. 금전은 말 그대로 돈입니다. 가을을 타시는 분들이라면 그 금전의 운도 아주 좋은 그런 운세를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금전 운을 좋게 만드는데 유리한 조건을 여러분들은 또 갖고 계신 셈도 되고요. 저 사람은 돈복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할 때 이때는 그 포괄적인 재물복을 뜻하고요. 이때는 오행이 토가 됩니다. 토의 속성을 갖는 그런 재물우수를 뜻한다는 이야기고요. 또 오늘 말씀드리는 이렇게 좀 구체화된 이런 돈으로 수의 그런 금전이 되면 오행 속성이 바로 금이 됩니다. 쇄금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때 부여된 그 오행들은 각기 서로 다른 그런 운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의 방향과 또 속성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행 수라고 할 때 이 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운동의 방향이 물은 그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래서 그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그런 운동성을 갖는 거고요. 그리고 또 봄을 뜻하는 오행 나무의 속성에서 좀 살펴보면 그 운동의 방향은 나무라는 것은 뿌리에서 하늘로 향하는 그런 운동의 방향을 갖게 되겠죠. 또 불이라는 오행을 좀 살펴보면 운동 방향은 아래에서 위로 향합니다. 화의 기운이라는 것은요. 운동의 방향성이 그렇다는 것이죠. 굉장히 수직적이죠. 흙이나 땅으로 표현될 오행 토의 또 운동 방향은 수평 운동입니다. 수직 운동은 아니죠. 여기서 오늘 주제인 오행 금으로 좀 돌아와서요. 이 수직 운동이 아닌 그렇다고 수평 운동도 아닌 어느 그 한 방향의 움직임이 아닌 이 오행 금은 바로 회전 운동을 뜻합니다. 물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물은 아주 긴 강줄기를 지나서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동선이 아주 길게 그렇게 전개되는 것을 뜻하죠. 이 오행 금은 그런 물리적인 거리나 그런 공간의 의미가 아닌 일상의 그 시각을 초월한 그 사유의 공간에서 작용하는 그 함축적 의미가 이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이 회전 운동을 뜻하는데요. 오행 금이 그 돈이나 또 금전을 말하고 그 오행의 중심 운동성은 바로 회전 운동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그 일상 언어 습관에서 이것이 또 잘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돈의 융통과 또 돈의 숨통이 아주 잘 트이고 할 때 흔히 우리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돈이 잘 돈다. 돈이 잘 회전이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들 하는데요. 돌고 도는 그런 회전의 운동이 바로 이 오행 금의 속성이라는 뜻이 됩니다. 가을을 잘 탄다. 혹은 가을을 잘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돈의 융통과 또 회전의 운동을 좀 예민하고 또 민감하게 잘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오행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면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가을을 타시는 분은 재물운수에서 아주 유리하게 또 재물운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모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주먹만한 그 모터 하나도 큰 장소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그 모터의 회전 운동을 통해서 아주 많은 그런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오행 금의 속성이 그 왕복 운동이 아닌 그 회전 운동이라는 것은 무한히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에너지를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다시 돈을 돌려받아도 돈의 흐름에서 그것은 건네지고 다시 받았으니까 돈이 왕복된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나 돈은 왕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돈은 항상 회전으로 표현을 합니다. 오행 금의 속성이 그런데요. 자전거 배달도 회전 운동이죠. 시계추는 왕복 운동을 하지만 그 왕복 운동에 의해서 초침이나 또 분침이 움직여지는 것은 모두 톱니바퀴 같은 회전 운동을 뜻하게 되겠죠. 가을을 탄다는 것은 가을 정치 몰심 풍기는 감성적인 그런 지각이지만은 오행과 또 우세적 차원의 시각에서는 돈의 회전 운동을 예민하게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유로 가을을 타는 분들은 금전 운에 아주 유리한 감각을 지닌 셈이 되고요. 또 오행 금이라는 것은 금전이면서 또 보석이나 또 보검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보검이라고 하는 것은 보배로운 칼을 의미합니다. 예리하고 차갑고 또 결단력 있는 그런 성품을 비유할 때 운세에서 자주 인용이 되는 그런 표현인데요. 오행 금은 그 보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보석은 두 가지로 존재를 합니다. 하나는 음기운의 금이 시사하는 그런 보석이 되면 이것은 그 땅 속에 저장되어 있는 땅 속에 매장되어 있는 그런 보석을 의미합니다. 다른 하나는 드러난 보석, 즉 양기운의 금으로서의 그런 보석이 존재합니다. 상품으로 잘 만들어진 화려한 그런 보석을 의미합니다.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가을을 잘 타시는 그런 분들은 태생적으로 보석과도 아주 잘 맞는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멋을 위해서 그리고 멋보다 더 중요한 재물복을 위해서 그런 분들은 보석을 좀 가까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석을 그 장신구로 좀 사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그 가을을 타시는 그런 분들에겐 더욱 더요. 저장되어 있는 이런 보석은 매장되어 있는 그런 보석입니다. 사람 손이 안 탄 그 원석 그 자체로 존재하는 그런 보석을 뜻합니다. 원석을 의미하는 거죠. 매장된 양이 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을을 타시는 분들에겐 매장된 보석이 많다는 것은 결국 아직 드러나지 않는 그런 재물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질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땅 밑에 그 원석의 상태로 있는 그런 보석이 재물복의 크기를 빗댄 그런 암시라면 보석으로 상품으로 가공되어진 그런 보석이라는 것은 화려하게 주목받는 또 사람들에게 귀함으로 인정받는 그런 보석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보석의 가치는 재물의 가치, 재물운수의 가치를 동시에 암시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부러움으로 바라보는 그런 귀한 가치를 지닌 그런 보석을 의미합니다. 부할 부자와 귀할 귀자가 덧붙여진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부기로운 보석이라는 뜻에는 재물과 명이라는 두 가지 뜻이 동시에 들어있는 셈이 되고요. 오행금의 속성에서 회전운동은 효율이 높은 그런 운동을 뜻합니다. 결국 그 가을을 잘 타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다면 그런 분들은 재물운수의 그 효율이 높은 그런 운수를 기질로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그 멈추어 있는 그런 운동이 아닌 힘차게 회전운동이 될 때 더 돋보이게 될 텐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가을을 잘 타시는 분들이 타고난 재물복을 좀 빵빵하게 터뜨리면서 돈복을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매장된 보석의 원리입니다. 매장량이 크다는 것은 재물복의 크기를 말하기 때문에 돈 관리의 중요성을 또 동시에 의미합니다. 종잣돈이 적은 사람은 투기나 투자에 있어서 많이 잃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돈복이 크다는 것은 그 재물복의 종잣돈이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종잣돈이 크다는 것은 결국 재물이 손실될 그런 상황에서는 그 뺏길 목도 크다는 걸 동시에 또 의미하는 거죠. 가을을 타는 분들은 그래서 돈 관리를 아주 잘하시면 좋습니다. 보석을 땅에 묻어두듯이 그 오행금이라는 것은 토에서, 즉 땅에서 나오는데요. 돈이 생기면 그래서 묻어놓는 그런 습관이 아주 좋습니다. 가을을 타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더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땅은 부동산 관련을 해서 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물발복의 그 기회가 부동산에서 많이 온다는 뜻도 동시에 됩니다. 둘째는 그 상품으로서의 보석의 원리입니다. 잘 만들어진 보석은 그 보석이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드러나는 법이죠. 보석의 주인이 확률적으로 많지는 않겠죠. 이것이 그 운세나 인간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신과 꼭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자신의 가치가 돋보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셋째 그 빛이 나는 보석의 원리입니다. 자신을 꾸미고 변화를 주는 그런 일이 보석의 가치를 상승시켜주는 그런 일이 되듯이 그 가을을 타시는 분들은 자신을 좀 화려하게 혹은 늘 변화있는 그런 자극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운세가 크게 그 발전을 할 수가 있고 그 재물복도 동시에 좋아집니다. 또한 보석은 이미 그 상품으로서의 그 보석 즉 매장되어 있는 그런 원석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소유한 빛을 마음껏 발산을 할 때 그 진가가 유감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운세에 대입을 해보면 가을을 다시는 분들은 자신의 잠재된 끼와 재주 또 능력을 마음껏 드러내고 또 마음껏 표현을 하는 것이 나중에는 재물복이나 또 운세 전략을 크게 상승적으로 견인을 하는 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때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장점과 경쟁력 또 숨어있는 그런 재능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 또 힘든 그런 것들도 혼자 그 꿍꿍의 소가리를 하기보다는 그 드러냈을 때 또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그 결과가 좋게 이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보석의 주인도 어느 누군가가 그 보석과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보석의 임자가 있는 것처럼 자신의 상처나 또 아픔도 드러냈을 때 그것을 가장 잘 치유해 줄 그런 보석의 주인도 있는 거니까요. 보석이 그 상처받고 긁힘이 있었다면 그 긁힘이 있는 곳을 다시 그 치유의 과정으로 긁힘이 있기 전으로 복원해 줄 그런 목숨 바로 보석의 주인 또 운세에서는 귀인이 되겠죠. 자신과 가장 또 잘 맞는 그런 귀인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이런 자세로 또 재물 전략이나 또 운세 전략을 여러분들께서 세우신다면 오행속성 금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그런 기질을 갖추고 있는 또 가을을 잘 타는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재물복을 성취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갖추는 거죠. 간단히 살펴본 가을을 잘 타는 사람이 큰 재물복이 있다는 이야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왕성한 그런 회전을 뜻하는 가을의 오행 금을 닮은 그런 금전운수 크게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감성수채화TV에서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이 자연의 기운 운세의 기운 또 풍수의 기운으로 우리 삶을 한 단계 끌어올려주는데 도움이 될 만한 각종 운세정보 풍수정보 꿈해석정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중년에서 실버세대까지 행복한 인생으로 한 자기개발과 감성충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도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 무료로 또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